누군가 그대로를 생명해 누구 파손되냐고? 내가 뭐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피해요? 미희씨 지금 제정신이야! 나도 이제 당하고만 아니었어 미희씨 진짜 사람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걸 알아요? 도대체 이 정체가 뭡니까? 너 참 대단하다 제가 못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만나자고요 내가 언제든 이런 사단 날 줄 알았어 큰 놀이를 받아챙겼으면은 곱게 찌그런 데 달았어야지! 애 하나만 보고 너는 싹 잊고 조용히 살겠다는데 미희씨 그 아이 혹시 제 아인요?